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셔서 위기 만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말씀으로 영적 서미스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의 고난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그런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우울증을 뜻하는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 이 두 단어에 합성된 단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지금 신뢰생활이 길어지고 또 자유로운 사회활동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되는 상실감 우울감을 뜻하는 그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가수들 탤런트들 이런 연예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과 방송들을 이렇게 활동이 막 확 줄어들게 되면서 코로나 블루 겪고 있다. 즉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호소하는 내용들이 지금 최근 뉴스에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을 알리는 9월을 맞이하면서 2020년도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예측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코로나의 현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지금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마저 제한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계속되는 폭우 그리고 장마 태풍의 날씨에 코로나까지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 주위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은 대부분 버티기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원의 가족들도 비슷한 그런 상황과 현실의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제 마음에 유난히 자꾸만 부딪혀오는 단어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지금의 고난만 쳐다보면 버티기 힘들고 고답을 수 있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최고의 시간표로 인도를 받는다면 오히려 지금의 고난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풍성한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은 신앙사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점은 말 그대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에 따라서 인도받는 부분까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틀리게 보면 자꾸 틀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라보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세상 임금이요. 세상 주관자인 이 사탄과 마귀가 통치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부딪히고 넘어서야 될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 확 싸우는 거죠.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은데 결과는 전자든 후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사단 마귀 종로를 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제자훈련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점훈련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눈과 시각을 바꿔주는 관점훈련이었습니다. 처음 부른받은 제자들의 관점은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이고 이스라엘 출신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율법적 사상과 전통과 이 관습의 틀에 매여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점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그 관점의 모든 예틀을 깨고 새로운 언약의 틀을 심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맹인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고 보는 눈 관점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겠다 새일을 행하시고 그 새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일 옛날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일 주로 이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여기에 묶여있고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중요한 새일의 역사 새일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옛틀에 묶여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새일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유난히 홍수, 태풍이 많죠. 지금도 또 한 태풍 지나고 나니까 또 더 큰 태풍이 찾아오고 그걸 지나고 나니까 또 더 큰 태풍이 찾아오고 많은 태풍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 오면 이 바다의 수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바다 해면 깊숙한 곳까지 온 바다 물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들은 그만큼 먹을 양식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바다 자체가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게는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유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태풍이 큰 고난이고 재난인데 바다에게는, 바다의 생물들에게는 이 태풍은 굉장히 유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고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주고 또 고난은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스 11장의 인물들, 믿음의 챔피언들, 우리가 잘 아는 랩몬트 7명들,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영적 모델로, 영적 서밋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싸우고 이겨나간 고난이라는 영광스러운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요번, 경제, 자녀, 건강,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반나절, 시간을 따지면 대략 12시간 정도, 그 12시간 안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 자녀를 비롯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고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끝장이 났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텐데 욕은 그 고난 속에서, 욕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린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현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욕의 신앙과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도록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욕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런 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얼핏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10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오직 돈, 물질, 성공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냐. 근데 오늘 10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즉 어려움 속에서 역경과 위기와 문제 고난 속에서 그동안 기로만 들었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노크로스, 노크라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을 쫓아갑니다. 잘 되고, 뭐가 잘 풀려지고 근데 십자가는 전혀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로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난 후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막 검찰을 계속 막 고소, 고발 당해서 지금 막 법정 싸움까지 가는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쭉 보면서요. 야, 저거는 삼성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삼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계속 막 검찰에 불려가고 보면서 근데 아무리 막 검찰에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불려가고 그렇게 해도요. 괜찮습니다. 왜? 이재용이 누굽니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이재용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건 이 회장이잖아요. 삼성 회장.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23조 원. 서울시 예산, 서울시민 전체를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23조 원이. 그 어마어마한 돈의 상속자가 이재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려가고 고발당하고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잠깐 당하는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달픔, 그 빈곤함 그거 사실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감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건인인 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 받을 그 상속, 어마어마한 재산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호소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고난과 함께 넘친다는 거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영육 간에 고충과 힘든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케 하시는 인마뉴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참된 평안 속에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리 받을 응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미 예약이 된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말을 어느 나라 성교사님이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성교사라면 앞으로 갈 그 성교지에 있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으로 그 성교지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바로 성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붙잡은 미션 인생은 눈앞에 현실과 고난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시간표, 승리의 시간표, 정복의 시간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거보수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왜 기뻐할 수 있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왜 고난이 유익하고, 왜 고난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고난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응답을 말합니다. 미리 주시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고난 속에서 미리 본 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자리에 올라서서 정복하고 성취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고난 속에서 뭘 봤습니까? 키브리스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애굽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막강한 신분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로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죠. 미리 봤다는 거죠. 모세는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면요. 공주의 아들이면요. 서열 3입니다. 또 왕자로서 누릴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뭘 봤기 때문이죠?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죠. 요셉이 고난 속에서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 24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24 빼앗겨 버립니다. 누가 자기 욕하고 자기 힘들게 하고 어른일 터져버리면 상처받으면 24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24를 빼앗기지 않고 미리 소유하고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미리 정복하고 성취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정복하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보았고 그 속에서 메시야와 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것을 정복하고 성취하고 누렸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 미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미리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 자기 체질대로, 각인된 대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핵심 때 가장 안 좋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는 가장 좋은 때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가장 안 좋을 때 그 속에서 평생의 응답이 될 컨텐츠를 찾으면 그때부터 아무도 할 수 없는 nothing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everything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경제 힘든, 버티기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현실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잠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장차 예비되어 있을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시간표 응답과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주권의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대주권 속에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바로 길이 되는 거죠. 그 길 속에서 남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이 꿈이 되어서 미리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이 낙타 상인들에게 노예로 질질 끌려가면서 그때 뭘 받느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애굽보구마 세계보구마를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고달프고 외로운 노예의 생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최고의 위드 인마누엘 원리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바로 미리 응답받고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가장 값진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번 토요일 핵심 때 윤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괜찮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쉽게 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문제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안 좋을 때에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실 응답과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실 그 승리의 시간표 그 영광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중요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그 불신 영혼들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들을 살리는 영적 회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가정 중요한 기도 제목들 붙잡고 또 이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서 더 중요한 미리 응답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하 귀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불신자들 빈 곳 그 뒤에 있는 황금 의장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 교회와 또 본당 헌당의 모든 시간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단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보마 사약들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와 후재를 랩몬트들이 영적 서비스 축복 속에 날마다 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 현장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간표가 하루속히 하나님 종식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주신 온라인 예배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극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영적 회복제의 삶을 살아가며 또 코로나의 시간표를 통하여 미리 응답받는 주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